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기타를, 기타를 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운동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콩놀이, 콩놀이 하고 있어요 우리 누나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인형을 헤치고 놀고 있어요 우리 아기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손가락은 무얼 하나요? 친구랑, 친구랑, 놀고 있어요 친구랑, 친구랑 놀고 있어요 친구와, 친구랑 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